부산시가 오늘 오후 시청에서 나흘 앞으로 다가온 BTS 부산 콘서트 지원 대책을 최종 점검합니다. 이번 회의에서 시는 지난 5차례 점검 회의를 통해 마련한 여러 대책과 시 유관기관 하이브바의 협력 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. 특히 시는 공연 전날인 14일부터 아시아드 조경기장 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라이브 플레이 공연장 등 3개 공연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BTS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콘서트는 오늘 15일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립니다.